원래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어머님 이건 뭐예요? 이거요? 아 그러지 마. 안녕히 계세요. 조진이요. 조진이 멋있죠? 다 올 수 인기 폭발이다. 어머님들에게 아이돌이죠. 안녕하세요. 저희 마누라예요, 형. 아니야. 저희 마누라. 결혼했어요, 저희. 아니야. 결혼했어요, 저희. 아주머니 아직 인정받으셨다. 아니예요, 결혼했는데 우리. 아니지, 아니지. 우리 결혼했다니까 뭐가 아니야. 내 생각에 인정하기 싫으신 거야, 오빠를. 그래, 그래. 거봐. 여자맘은 여자가 알아. 그럼. 어찌 그려왔대요? 약사로 왔어요. 결혼해서 건강 좀 챙기러 왔어요. 뭐로 쟀어요? 아... 결혼했어요, 저희. 아휴. 품절려요, 품절려요. 이거 진지한 거 맞나? 오, 오미자 봐. 오미자 같은 거 아까처럼 이렇게 오면. 여기, 여기, 여기. 그래, 이거 얼마나 맛있어. 이모님, 이거 오미자요. 아... 어떻게 먹어요? 오미자는 이게 1kg, 하얀 설탕 1kg. 네, 네. 똑같은 동물을 이용하고. 3개월을 숙소가씩 해야 돼요. 3개월이나? 오미자를 담궜다가 3개월 후에 먹은 거야. 그래, 100일, 100일 지나서.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메이크업 너무 인상적으로 하셨네요. 예쁜데요? 뭐예요? 마스카라 이렇게 쫙 올라가셔서. 어머니, 이거 어디에 좋은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가수예요, 어머니. 마누라. 네. 저 티아라예요. 저 티아라예요. 티아라예요. 도움이 같이 대화하셔. 반영, 대열, 심장열. 우리 마누라가 가수여서 기간지를 많이 쓴단 말이죠. 좋네. 어머니,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되는 거예요? 잘 익은 걸로 먹어야 맛있어요. 여기 매운맛도 있어요. 맛있어? 응. 저도 한 번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은 잘 안 먹어요. 다 놔, 다 놔. 이 정도 안 되죠? 면, 떨고. 너무 떨려. 시크워가지. 시크, 맥파? 시기밖에 안 와. 이거 터지지 않겠지? 가자.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 만나 챙겨주려고. 안녕히 계세요. 목에 좋다니까. 어머, 오미자가. 그러네. 남자한테는 어디 좋대? 오미자가? 응. 정신 안정, 피부 미용. 특히 남자의 정력에 좋다고 알지. 오미자가? 오미자가 남자의 뭐라고? 몰라요. 이거 뭐라고? 왜 내가 얘기해야 싫어. 아버지, 오미자가 남자의 어디에 좋아요? 남자들끼리 통하는 단어를 저게. 물어볼까요, 이거? 잘생겨서 우지, 동혜를 괴롭혀서. 아, 어떡하니. 다시 말해봐. 상사면 상사답게 굴라고 김도진 부총 지배인님! 네? 잘생겨서 우지, 동혜를 괴롭혀서. 아, 안 괴롭혔어요, 어머니. 저 착해요. 원래 착한 남편이셔서. 결혼되는데, 형님. 멋있는데 그냥 동혜를 괴롭히더라고. 아, 이제 어떻게 착한 역을 해야겠다, 이제. 네. 큰일 났다. 어머니, 이거. 어, 우리 비슷한 거. 어, 우리 비슷한 거.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행이야. 트렌드인가봐요. 다른 것만 나오면 반갑죠. 아, 웃겨. 이템이래, 이템. 여기서. 이 동네 이템. 아, 진짜? 이템. 아, 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가방 하나 사야겠어요. 안녕하세요.